이 코로 사느라 고생했고, 예쁜 코로 만나자. 안녕. 부산에서 올라온 코 수술을 하는 라챌러입니다. 콧볼 축소하고, 긴 코 교정하고, 매부리 깎고. 예뻐지려고. 예뻐지려고? 평소에 어떤 게 고민이었어요, 코가? 긴 코랑 매부리 때문에 딴 거 필러 맞아도 중심이 코니까 안 예쁘보여서. 필러는 언제 맞으셨어요? 코는 필러 안 맞았고, 입술이랑 이마 안 맞았는데 그건 한 6개월 정도 전에. 화장할 때 평소에 어떻게 하셨어요? 쉐딩 넣어도 코가 전체적으로 커 보이고 사람들도 막 코가 커 보인다고 얘기를 해가지고. 코가 기니까 이렇게 올리고, 그리고 콧볼 이렇게 줄이고 성형한 코처럼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장하고. 지금 평소 사진 한 번 보여줄 수 있어요? 코 때문에 그냥 사진이 잘 안 찍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인스타에 사진 좀 많이 올리려고. 사진 봤을 때도 약간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었고 원장님도 좀 착하시고, 그래서. 자연스러운 코는 확실히 자연스럽게 되고 화려한 건 확실히 화려하게 주는 것 같아요. 우리 여기에서 사신 분인데 어때요? 네, 이런 거. 이런 거 좋아요. 이런 거? 완전 어때요? 이것도 직반이에요? 그럼요. 어때요? 이런 거 좋아요. 그냥 약간 서울이 믿고 보는 강남이기도 하고 그건 좀 믿음이 가요. 서울이 더. 성형하면 강남. 네. 맞죠? 네. 쓰리 티아 나왔는데 필면 맞아가지고 옆에서 봤을 때 좀 비율이 안 맞아서 이상해요. 좀 평소에 오리 같다는 소리 좀 많이 들어가지고 수술하면 이거 밸런스가 좀 맞았으니까 그거 개선 좀 하고 싶어서. 약간 좀 귀여운 느낌. 귀여운 느낌? 네. 약간 좀 세련되게. 세련되게. 네. 예뻐지겠다. 어. 갈리는 사람 없었어요?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약간 제 자기 주장이 좀 확실해가지고 코에 따는 알았으면 좋겠어요. 아, 알았고. 그 다음에. 예쁘다 이런 말을 듣고 싶었어요. 이 코로 사느라 고생했고. 예쁜 코로 만나자. 수술 예쁘게 잘해주세요. 콧대는 보형물 이용해서 올릴 거고 제어생은 3mm, 4mm 정도 올리면 될 거 같고요. 그 다음에 매부리 정리 좀 할 거고 외측 절골술 같이 좀 들어갈 거예요. 콧뼈가 좀 넓어서. 그리고 복호교정 같이 좀 할 거고 코가 긴 느낌이 좀 있어서 좀 짧게 가고 코끝의 높이는 좀 앞으로 좀 뽑아주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이상적인 모양이 나올 거 같아요. 보시면 콧구멍의 모양이 오른쪽이 조금 더 커요. 왼쪽은 좀 작고 보시면 차이가 조금은 있어요. 전반적으로 얼굴 자체가 이쪽 부분 조금 올라가 있고 이쪽 부분 조금 내려가 있어서 이쁘고 안전하게 수술해드리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수술 잘 해보세요. 안녕.